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지금 영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커 폴리아드웨이의 개봉일이 다가오면서 또 이 전작이 워낙 크게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영화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조커 폴리아드웨이를 미리 본 사람 입장에서 전작의 주제를 그대로 이어가서 그 주제를 깊숙하게 계속 어떻게 생각하면 훨씬 더 어둡게 또 깊숙하게 탐구하는 부분이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전편의 조커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그대로 이 편에 이어지기 때문에 전작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할수록 사실은 호편을 더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조커라는 영화 자체가 워낙 훌륭한 대중영화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늘은 이런 속편의 개봉을 맞이해서 이전의 작품이었던 조커라는 작품에 대해서 깊숙이 해설해 드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커는 BTV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미 나온 지가 5년 되었지만 이 영화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생생한 감각으로 아마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종반부의 어떤 깊숙한 부분들까지 다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스포일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이 기회에 조커를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조커는 장르적으로 보면 슈퍼히어로 장르에 속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런이 주인공인 그런 스피노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배트맨 시리즈에 나오는 그런 메인 빌런으로서의 조커에서는 상당히 일부만의 어떤 설정들을 가져오게 되죠. 물론 그 중에는 브루스 웨인 그러니까 나중에 배트맨이 되는 그런 아이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 전사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조커라는 영화를 위해서 새로 창작해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조커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디즘과 매적시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조커는 이 두 가지 속성들이 다 있습니다. 가학적인 존재이면서 피학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다크나이트 같은 작품을 보시게 되면 다크나이트 속에서 경찰서의 취조실에서 배트맨이 조커에게 화가 나서 마구 때리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머리를 치게 되니까 머리를 맞은 조커가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머리부터 치니까 갑자기 띵해져서 내가 고통을 느낄 수가 없잖아 제대로 라고 항변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커는 가학적인 캐릭터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피학적인 캐릭터이기도 하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영화 조커는 이런 피학적인 존재로서 스스로에 대한 굉장히 낮은 자존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비하와 이런 것으로 점철되었던 조커가 가학적인 존재로 바뀌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참극, 비극 같은 것을 굉장히 스펙터클하게 다룬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조커를 보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한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시각으로 이 영화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리적인 시각으로 이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분장실에서 광대 분장을 하고 있는 조커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화면에 흐르는 것은, 그 바탕에 흐르는 소리는 뭔가 하면 틀어놓은 뉴스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 뉴스의 내용에 따르면 10월 15일이고요. 그리고 목요일이고요. 그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뉴스들을 빠르게 이렇게 쭉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라디오 뉴스가 나오는 것이 영화의 사실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굳이 10월 15일이라고 밝혔을까? 왜 목요일이라고 밝혔을까라는 부분일 텐데요. 이 영화의 시대는 대충 1980년대 정도인 것으로 시대상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상황들이라든지 사실은 이 고담이라는 극중의 그 도시, 가상의 도시는 1980년대에 뉴욕을 모델로 한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1980년대, 70년대 말에 뉴욕은 사실은 정말 무법천지 같은 그런 굉장히 범죄가 들끓는 지금하고 꽤 많이 차이가 나는 도시였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택시 드라이버 같은 영화가 그 당시에 사회상 속에서 나오게 됐었던 것인데요. 어찌 됐건 영화에 보시면 중간에 머레이쇼에서 이전에 방송된 것을 보여줄 때 아메리칸 플레이보이라는 어떤 영화가 개봉을 해서 그 배우를 초청해서 대담을 나누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아메리칸 플레이보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198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명했던 히트작이 있죠. 아메리칸 지골로라는 작품인데 리처드 기어가 주연했었던 작품이죠. 지골로라는 말과 플레이보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메리칸 플레이보이라는 그 영화를 인용한 것은 사실상 아메리칸 지골로의 80년대 초반의 상황을 끌어들인 것처럼 저한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보아도 시대상을 대충 1980년대 초반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플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얼룩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얼룩이라는 그의 아사라는 이름에다 붙인 그 성은 사실은 이 영화의 초반 그리고 이 바로 아사플렉이라는 사람이 영화 속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그 뉴스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뉴스의 가장 중요한 뉴스는 무엇인가 하면 청소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서 거리에서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법천지가 되고 온통 쓰레기들 때문에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냄새가 엄청나고 굉장히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가 초반에 집중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서라는 사람은 망상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본다면 극 중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저게 아서의 망상일까? 실제 일어난 사건일까? 아니면 그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사건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극 중 많은 망상 장면들이 그 망상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어떤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쇼트들을 집어넣고 있어서 그게 망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면서 동시에 그것이 망상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도 망상을 인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다 보면 어디까지가 망상일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아주 심하게 이 영화를 그런 망상이라는 테마로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면 영화의 에필로그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사실상 프로로그에 둘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에필로그에서 벌어지는 의사와의 상담 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사와 상담을 하고 있는 정신병원에 있는 아하서가 생각했던 그 모든 망상이 사실상 이 영화 전체의 내용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장면에 의사한테 웃으면서 왜 웃냐고 했을 때 무슨 농담이 생각난다. 그런데 당신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 무슨 농담이 생각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농담의 총체가 이 영화 전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상에 관해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영화의 많은 것들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영화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볼 때 이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어떤 것이 망상이냐 어떤 것이 망상이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이 모든 망상들이 사실상 미쳐가는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내면 속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이유로 만들어진 것인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 속의 이 아서 플렉은 사실상 미쳐가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이 미치게 된 이유는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많은 학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사회로부터 제대로 배려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인데요. 그가 망상에 빠진 이유는 망상하지 않으면 현실을 견뎌낼 수 없고 삶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망상이라는 것은 그가 삶을 살아나가는 방법이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어떤 그런 생각의 방향이고 이런 것들일 텐데요. 이 망상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아버지는 어머니와 사귀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임신하게 되니까 어머니를 떠나버린 굉장히 못된 남자였으니까 본 적도 없고요. 그 이후에 어머니와 관계가 있었던 그런 양부의 경우에는 자기를 학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학대당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굉장히 지옥 같은 어린 시절을 견딘 상황에서 양부도 아버지로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자신만의 아버지를 필사적으로 뿌리처럼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그가 찾아낸 두 명의 상상의 아버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바로 매트맨의 아버지 그러니까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인 토마스 웨인입니다. 그가 토마스 웨인을 자신의 아버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엄마조차 망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인 페니 플렉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30년 전에 브루스 웨인의 아버지였던 토마스 웨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망상에 빠져서 자기가 일을 했던 그 집의 주인인 토마스 웨인과의 사이에서 바로 아이를 임신을 했고 그 낳은 것이 바로 너다라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망상인 게 밝혀집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아서 플렉 자체가 이 페니 플렉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양을 해서 사실은 들어오게 된 양아들이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망상을 가지고 있고 페니 플렉조차 자신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예전에 함께 일을 했었던 그러면서 그 집의 저택에서 주인이었던 토마스와 자기가 사랑하는 사이였고 그 사이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망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망상은 그대로 아들에게 전염이 돼서 아들조차 그 망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망상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 아서 플렉은 또 다른 아버지를 찾아 나가죠.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주인공이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예능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 다시 말하면 텔레비전 토크쇼로 아주 인기 절정의 어떤 순간을 누리고 있는 바로 머레이라는 사람이 나의 아버지일 것이다 라고 상상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는 항상 자기 연인이었다고 믿고 있는 토마스로부터 자기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 오지 않을까 항상 아들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초반에 오늘도 오지 않았다 라고 이 아서가 엄마한테 말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텔레비전 머레이 쇼를 보면서 머레이 쇼에 자기가 청중으로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청중의 수많은 그런 익명 중에 방청객 중에 한 명으로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레이가 자기를 알아보게 되고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되고 저 청년이 굉장히 멋진 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대로 불러내게 하고 그리고 무대 옆에서 굉장히 따뜻한 말로 복도다주는 상상, 그런 망상을 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상상했던 토마스라는 아버지가 거부되자 또 다른 상상의 아버지인 머레이를 발명한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건 그 망상의 끝에서 심지어는 카메라 앞에서 물론 카메라가 꺼진 상황이지만 귀에다 대고 굉장히 자상한 말까지 머레이가 속삭입니다. 그 말은 이 모든 화려한 쇼도 너처럼 훌륭한 아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자신은 포기할 수 있다는까지 굉장히 달콤하게 속삭여주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런 아버지를 비참한 상황에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서 입장에서는 그것을 너무나 갈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서가 갖고 있는 망상은 사실은 자기의 삶에서의 불행을 견디기 위해서 만들어낸 일종의 방어기제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이 망상과 현실 자체가 구분이 아예 되지 않는 것인데요. 그것을 영화 속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가 쓰고 있는 일기입니다. 그 일기는 그의 대본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자신에게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일기의 형태로 쓰면서 사이사이에다가 농담을 그가 적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농담을 보면서 심지어는 무대에서 조크를 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는 망상에 해당하는 혹은 픽션으로 만들어낸 그런 농담과 실제 벌어진 일들 사이가 구분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그 일기로 그대로 집약되어서 설명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시 조커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망상 자체를 없애야겠죠. 그리고 망상의 근원이었던 부모를 없애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망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망상 때문에 간신히 삶을 살아온 아서플렉이라는 사람은 이제 망상 없이 살아가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애초에 자기가 망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없애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망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머레이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망상의 이 모든 것을 배태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어머니라고 믿었지만 친어머니라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양어머니인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망상의 어떤 두 줄기를 이루었던 어머니와 아버지 상상 속의 그런 아버지와 양어머니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의 망상을 패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조커로서 자신의 어떤 망상 없는 삶을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사실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머레이쇼에 등장해서 머레이를 죽이게 될 때 머레이는 자기의 망상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런데 머레이와 이 농담을 서로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떤 농담을 하게 되는데 그 농담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가 지금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있는 지하철에서 3명을 죽인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머레이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뉴스에서 자기가 들은 그 사실들을 다시 회상을 시켜서 네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는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굉장히 차갑게 공박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뉴스쇼에서 자기가 이전에 3명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아서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를 매섭게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머레의 논리는 사실상 그 이전에 나왔던 말하자면 그 논리를 제공했던 사람은 정치인이었던 토마스 웨인인데요. 토마스 웨인은 영화 속에서 선거에 나와서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연설을 통해서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엄하게 질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실상 머레이가 마지막 쇼에서 아서플렉을 공박하는 것인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머레이를 총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상상 속에서 또 다른 상상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토마스를 살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머레이 쇼에 등장하기 직전에 분장실에서 머레이를 만났을 때 머레이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나를 소개할 때 아서플렉이라고 하지 말고 조커라고 소개해달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스스로 망상을 패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조커로서 스스로를 자기를 매기면서 재탄생하는 과정을 영화가 사실상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심리적인 시각에서 이 망상에 시달리는 아서가 조커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다루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두 가지의 어떤 경쟁하는 이야기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 망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어떤 서로의 갈등과 서로의 어떤 경합 같은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점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조커를 사회적인 시점으로 이 모든 영화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각에서 보게 되면 조커는 영화의 초반부에서 말하자면 쓰레기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보게 되면 아서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한 다음에 이 쓰레기를 바지가 발로 차면서 막 화풀이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넘어져서 그 쓰레기들 사이에서 망인자실에서 앉아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쓰레기들 사이에 아서가 쓰레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사회적인 능력이 박탈된 상황에서 일종의 노동 현장에서의 쓰레기처럼 영화에서 위치매김된다는 면에서 사실은 영화에서 이 쓰레기에 관한 초반의 뉴스는 아서의 상황을 그대로 코멘트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독하게도 쓰레기에 비유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서가 극중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행동들도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면 중간에 굉장히 스스로가 박탈감이나 힘든 상황 속에 놓여서 냉장고 안에 모든 음식을 꺼내게 되고 냉장고 속에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그런 아서의 기이한 행동을 보여주는 굉장히 짤막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냉장고 안에 음식을 끄집어내고 아서가 들어가는 행위 자체는 그 자체로 굉장히 기이한 행동이지만 다시 한편 그가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꺼내고 냉장고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이 상할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들어가서 냉장고 속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본다면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는 그의 모습은 사실상 망상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아서의 상황에 대한 시각적인 은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아서가 극중에서 망해가는 뮤직샵의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그 떠리 세일을 하는 그런 간판을 돌리면서 행인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초반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 끝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간판을 뺏어서 부수고 그리고 또 아서를 공격해서 때리는 그런 장면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는 성공하지 못하죠. 어찌 됐든 그 아르바이트에서 그가 홍보하려고 했던 것은 한 강의가 망해서 싸게 판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쓰레기로 지칭되는 것은 바로 이 주인공이 시각적으로 아서가 그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뮤직샵이 폐업을 한다든지 상하는 음식들의 비유가 된다든지 폭도들에 대한 언론에서의 질타랑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아서플렉이라는 한 명의 조커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서플렉으로 촉발된 수많은 조커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아서는 사실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둘러싼 모든 환경 속으로부터 이렇게 학대를 받고 제대로 배려받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는 양부가 그를 어린 시절에 수시로 때렸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라디에이터 같은 데서 지지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사실상 이 머리 속에서 어떤 이상을 일으키는 바람에 울 수가 없고 어떤 상황이 되면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끔찍한 질병에 시달리게 됐던 것인데요. 그 모든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줘야 될 어머니는 또 그 모든 상황을 방관함으로 인해서 아동학대에 공범이 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었죠. 집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질병의 결과로 웃음이 터져 나올 때 그것을 이해해주는 어른은 영화 속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버스 안에서 어떤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웃기려고 했을 때 어머니였던 그 또 다른 승객이 보여주는 굉장히 싸늘한 태도라든지 혹은 집에 돌아와서 굉장히 끔찍한 마음에 혼자서 이렇게 웃음 속에서 조절하지 못해서 마구 웃게 될 때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동체라든지 혹은 이웃으로부터도 그런 따뜻한 배를 전혀 받지 못하죠. 정부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 시의 어떤 복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약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시에서는 그런 예산을 대폭 줄이게 되죠. 그래서 병원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겹쳐져서 집안으로부터나 극중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로부터나 아니면 정부나 사회로부터 그는 제대로 된 배려를 받지 못하죠. 그리고 최소한의 배려를 받지 못해서 그는 점점점 더 악화가 되는 상황이 초반에 집중적으로 펼쳐지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아설은 끊임없이 자기 비하에 시달립니다. 영화에서 이런 자기 비하와 굉장히 낮은 자존감은 자살 충동으로 영화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손가락 모양으로 자기 권총 모양으로 스스로의 머리를 겨냥하면서 죽음 충동을 표현하는 것 같은 장면들이 초반에 집중적으로 묘사가 되죠. 초반이 지나서 총을 실제로 입수하게 되면 실제로 총을 자기의 머리에 겨누는 장면까지 영화 속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수많은 불행과 고통이 있을 때 이 고통을 멸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자기 비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강박에 사로잡혔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인물이 자기 자신으로 향한 자기 파괴적인 공격성을 바깥으로 전환하는 사건 영화에서 생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지하철에서 세 사람을 죽였던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를 때의 일로 발화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지하철에서 굉장히 부유한 영화에서 나중에 뉴스에 나오는 걸로 보면 그 세 명은 금융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세 명의 금융인이 지하철을 타서 오로지 굉장히 힘이 약한 타인에 대해서 장난스럽게 굴고 못되게 굶음으로 인해서 어떤 쾌감을 얻기 위해서 조커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조커는 결국 품에 있던 총을 이용해서 세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우발적인 살인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의 모든 불행의 문제는 바로 나 자신이야라는 인식으로부터 정반대로 뒤집어서 자기에게 불행을 강요하기도 하고 이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를 펼치게 됩니다. 이 전환기적인 사건을 맞았을 때 지하철에서 죽였던 사람은 조커가 세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세 명을 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세 명을 죽였던 지하철의 사건은 뒤에 세 명을 죽인 사건의 어떤 미끄림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지하철에서 세 명을 죽였을 때는 분명히 자기를 괴롭힌 사람을 죽인 거지만 그 세 사람을 죽인 것은 애초부터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터져나와서 세 사람을 죽이게 된 건데 그렇게 세 사람을 일단 죽이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향한 공격성을 바깥으로 세상으로 사회를 향해서 바꾸고 나는 어떤 그런 순간이 되니까 또 다른 세 명을 자기 삶에 그토록 괴롭게 만들었던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연달아서 펼쳐지게 되죠. 그 세 사람은 바로 자기 어머니였고요. 혹은 직장에서 자기를 괴롭히거나 함부로 굴거나 총을 주면서 굉장히 이상한 쪽으로 몰아붙였던 랜들이라는 어떤 동료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머레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명과 지하철에서 세 명 조커가 죽이게 되는 모든 그 여섯 명의 피살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조커의 내면으로만 국한해서 본다면 그의 삶에서 그에게 굉장히 해악을 끼쳤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형태로 이 여섯 번의 살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속적인 일련의 살인의 끝에 가장 중요한 살인으로 영화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클라이맥스의 사건은 바로 머레이를 죽이는 사건입니다. 머레이를 죽일 때 왜 머레이를 죽여야 했을까라는 것을 만약에 사회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머레이가 예의가 없었고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서 바로 이 주인공인 아서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상대방이 한 명이 더 있었죠. 그것은 바로 토마스 웨인입니다. 화장실에서 자기의 아버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토마스 웨인을 만나서 당신 내 아버지 아니냐라고 따져 물을 때 상대방이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자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토마스 입장에서는 그 얘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달라고 말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극 중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그에게 갖추지 않고 그를 몰아붙인 것으로 극 중에서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두 명의 사람은 바로 상징적인 두 명의 아버지 토마스 그리고 머레이라고 두 사람은 역시 일치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머레이를 죽인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서 유달리 예의가 없고 유달리 나의 불행이나 이런 것에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죽인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한 번도 배려라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는 사회 전체에 대한 그의 일종의 어떤 폭동이나 그의 복수심이 발현되는 형태로서 그의 살인이라는 행동이 터져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아사가 펼치는 그 모든 행동은 끔찍한 범죄이기도 하고 당연히 엄청난 악이 있죠. 그런데 이런 악을 배태하고 양육하게 되는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악의 영향분을 제공하는 수원지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그리고 배려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사회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 속에 밀어넣는 그런 사회 시스템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한 어떤 통연한 비판 같은 것이 이 악에 관한 끔찍한 연대기의 뒷면에 담겨있는 그런 밑그림이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술가 영화로서 이 영화를 파악하는 견해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세 가지 견해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견해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조커라는 농담을 하는 것이 직업인 한 직업인의 실패와 성공을 다룬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견해라는 것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조커입니다. 조커는 물론 가장 유명한 빌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조커라는 이름을 풀면 농담하는 사람, 조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조커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조커는 무엇보다도 농담을 하는 것이 직업인 예술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달리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이 영화에서 이 농담을 하는 예술가인 아사 플렉은 자기의 직업이 농담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담을 하는 데 대한 커다란 재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자기는 남을 웃기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극중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조커를 보면서 당신이 하는 농담 하나도 안 웃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코미디언이 되겠다라는 말을 아사가 엄마한테 할 때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코미디언을 웃겨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웃기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중반에 보면 브루스 웨인의 집을 찾아가서 어린 브루스 웨인한테 이 대문 너머로 마술쇼를 하면서 웃기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괴한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것을 제지하면서 알프레드 집사가 오죠. 알프레드 집사가 오니까 어른이 오니까 거기서 변명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아이를 웃겨주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알프레드 집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도 안 웃겨 라고 이야기를 하죠. 웃기지 않는다는 사람인 것인데요. 그것 외에도 회사에서 결국은 해고가 되었을 때 해고의 이유에 대해서 이 아사플렉 자체가 자신을 찾아온 경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기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나를 해고했다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그 설명 직후에 경찰로부터 몸을 돌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리무늬, 자동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거기에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가가면 사람을 자동적으로 센서가 인지를 해서 문이 열리게 되는 게 자동문의 어떤 그런 원리일 텐데 센서조차도 그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 것인데요. 그런 존재감이 없는 것은 자연인으로서도 그렇지만 바로 이 농담을 하는 예술가로서도 그가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지를 사실상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아사원은 공연에 해당하는 장면들마다 번번이 공연에서 실패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망해가는 뮤직샵을 홍보하는 그런 공연을 거리에서 사실상 펼친다고 볼 수 있죠. 그 자체가 광고이기도 하고 공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공연은 아시는 것처럼 다른 아이들이 습격을 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서 어떤 굉장히 귀여운 소년에게 공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웃기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실제로 아이는 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하게 제지하는 상황이 돼서 공연은 결국 실패하게 되죠. 브루스 웨인을 찾아가는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루스 웨인 앞에서 마술쇼 같은 것을 하게 될 때 알프레드가 와서 공연을 제지하게 돼서 결국 공연은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병원을 찾아가서 이 광대 복장으로 역시 아이들을 웃기려고 했을 때도 의도치 않게 갖고 있던 총이 떨어지는 바람에 역시 공연에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클럽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웃기려고 할 때 자기가 먼저 웃고 웃기지 않은 농담을 하기 때문에 역시 사람들을 웃기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실패하고 웃기지 못하는 코미디언이다라는 컨셉으로 머레이 쇼에 출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극중의 전반부에서 등장하는 그가 했던 모든 공연들은 하나같이 다 남을 웃기는데 실패하고 또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실패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실패한 예술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던 그가 중반부에 들어서게 되면 마침내 공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가 최초로 성공한 공연, 다시 말하면 변곡점에 실패한 예술가로부터 성공한 예술가로 가는 변곡점이 있는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살인공연입니다. 지하철에서 벌어진 사건인 것인데요. 그 장면을 보면 대본적으로나 아니면 연출가로서 연출했던 포인트 같은 것을 보면 일부러 공연처럼 만들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양복을 입은 새 남자가 퇴근길에 한 여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굉장히 나쁜 말들을 하기 시작할 때 한쪽 구석에 있는 아서플렉을 보게 되죠. 아서플렉은 거기다 광대 복장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그 새 남자가 놀리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아서플렉 쪽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냥 걸어와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뮤지컬 노래를 흉내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가오죠. 그 노래는 바로 선드하임의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Sand in the Clowns라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게 되면 광대를 불러다줘 라는 노래일 텐데 광대를 불러다줘 라는 노래를 하면서 괴롭히는 어떤 주축이 되는 주범에 해당하는 놈이 마치 어떤 폴쇼를 하는 것처럼 폴댄스라는 것처럼 지하철에 있는 손잡이들을 잡으면서 춤추듯이 노래하듯이 그에게 다가와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하철을 무대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 명의 선행된 공연자가 주 공연자인 광대를 불러다줘 라고 노래를 하고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광대가 짠 하고 무대에 등장하는 그런 공연 장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분노를 참지 못했던 광대 복장을 하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무대 복장이 될 텐데요. 아서플렉이 그들에게 총을 쏘아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총을 쏠 때 그는 노래를 부르듯이 하는 방식으로 공연을 하는 듯이 하는 방식으로 역시 그 세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최초로 그가 버리게 된 세 사람을 죽이게 되었던 끔찍한 살인사건은 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공연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이전에 그가 시도했던 모든 공연들은 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살인공연은 성공합니다. 그럼 이 공연은 이전과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까? 공연자로서 볼 때 그는 항상 자기를 비하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담의 소재로 자기의 삶을 잡았고 그 삶 속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불행한 자기 자신을 이야기의 소재로 삼았죠. 예술의 소재로 삼았던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피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존재감을 없애는 방식으로 했던 공연을 정반대로 상대방에게 바꾸어서 상대에게 가학적인 공격을 하고 그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공연으로 전환하는 순간 그래서 공연은 대성공을 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이 성공의 공연의 기쁨을 맛본 이 예술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세 번의 살인의 공연을 더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바로 죽이게 되는 의도적으로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죽일 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게 되죠. 아니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단 1분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 삶을 가만 보니까 여태까지는 내 삶이 굉장히 비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희극이었어 라는 말을 하고 나서 어머니를 살해하는 장면이 영화에서 펼쳐집니다. 비극과 희극이라는 것은 대상과의 거리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극이라는 것은 대상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킬 때 거기서 나오게 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극적인 장면을 찍을 때는 클로즈업으로 찍기 마련인데요. 반면에 희극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마음껏 보고 웃으려면 양자 사이에서의 거리감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희극을 찍을 때, 코미디 장면을 찍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멀리 카메라를 두고 찍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의 주인공은 애초에 자기 삶과 지나치게 밀착이 되어 있어서 삶 자체가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남을 웃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기본의 어떤 예술의 재료가 되는 삶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멀리 떨어져서 보기 시작하고 사실상 자기가 엄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친엄마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모든 망상에서 깨어나는 건 자기 삶이 너무나 의미가 없고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보여서 희극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삶을 희극으로 멀리 떼어놓고 보는 순간 그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극중에서 성공한 예술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렌다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머레이까지 죽이게 되죠. 마지막 의도적으로 죽였던 3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앞에 지하철의 3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그가 죽였던 6명은 모두 다 일종의 예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하철에서 죽였을 때 그 3사람은 공연의 형태로 춤과 노래를 하면서 자기한테 다가왔기 때문이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망상에 빠져 있는데 토마스 웨인과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낳았던 여성으로 자기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잘못된 대본에 따라서 연기하고 있는 연기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어머니를 살해하는 행위 자체를 이런 예술가 영화로서 본다면 잘못되고 제대로 유능하게 연기하지 못하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두 번째로 죽이게 되는 랜더리라는 사람 자기의 동료 연기자는 굉장히 이기적인 예술가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는 머레이는 타락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레이 쇼에 등장할 때 완전히 조커로서 풀 분장을 하고 말하자면 직업인, 예술가로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쇼를 시작하면서 머레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 조커로서 등장했으니까 굉장히 멋진 조커를 해달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농담을 던지는데 그 농담이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찰이 갑자기 와서 한 남자의 집을 두드리더니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말을 전했다라는 농담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나머지 패널들과 머레이는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농담이냐라고 정색을 하면서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른 농담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또 다른 농담은 바로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세 명을 지하철에서 죽인 그 범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범행을 고백하는 농담이었습니다. 역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머레이가 그것은 농담이 아니다라고 공박을 하게 되고 그러자 분노하게 된 아서가 머레이를 총으로 쏘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쏘아 죽이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머레이를 공박을 하게 되는데 어떤 논리로 공박하냐면 왜 어떤 것이 웃기고 안 웃기인지에 대한 그 농담의 정의까지 당신이 규정하려고 듣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상대를 살해하게 되는데 이 모든 행위는 생방송으로 전국에 방송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살해 행위 자체가 그대로 공연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 공연에 성공해서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대가 규정하는 다시 말하면 주류 시스템과 이런 데서 규정하고 있는 농담은 이러저러해야 된다라는 틀을 그는 예술가로서 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게 되고 그 농담을 성공시키는 과정이 바로 머레이쇼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첫 번째로 했던 농담이 당신의 아들이 음주운전 차에 지어서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아서이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은 머레이입니다. 그런데 아서와 머레이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일종의 유사 부자 관계가 극중해서 계속 성립하고 있죠. 영화의 초반에 보게 되면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뭔가 이런 시사적인 토크를 통해서 풍자 코미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쇼에 나서게 된 머레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한테 빌리라는 아들이 있는데 빌리라는 아들이 이 모든 쓰레기를 못 치우는 사태에 대해서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아빠 그러면 쓰레기를 누가 이제부터는 갖고 와?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쓰레기를 안 치워서 문제인 다시 말하면 사회에 있는 수많은 쓰레기라고 주류에 의해서 지칭되는 못되게 지칭되는 그런 사람들을 치워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의 맥락인 것인데 엉뚱하게도 이 머레이의 아들인 빌리라는 아이는 정반대로 쓰레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쓰레기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를 그러면 앞으로는 어디서 데리고 와? 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농담처럼 말을 하면서 이 머레이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빌리라는 애가 그렇게 내 아들이지만 똑똑하지는 않죠.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빌리는 정확하게 아서와 겹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들인 빌리는 상상 속에 물론 이제 이때 상상이란 건 아서의 상상이겠지만 아서의 상상 속에서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사람 간의 어떤 유사 부자 관계를 사실은 코멘트한 그런 일종의 농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아서가 머레이아래라고 할 때 당신의 상상 속의 아들이 나서는 이미 죽었다. 라고 상상 속의 아버지인 머레이한테 통보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사 부자 관계를 끊는 어떤 그런 일종의 단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이상 나는 망상 속에서 당신을 나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내가 세 사람을 죽였다. 라는 것이고 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자기는 훌륭한 공연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머레이를 살해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머레이를 살해하는 것을 일종의 공연의 형태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땐 아니 세 사람을 죽인 것이 어떻게 농담이 될 수 있어 라고 머레이는 공박을 하지만 그런 머레이를 죽이는 것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그가 농담이 아니었다고 말을 했던 지하철에서 세 사람을 죽였던 범죄 경험조차 농담으로 바꿔내는 데 성공한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렇게 해서 남을 웃기지 못하는 코미디언이었던 아서는 남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웃길 수 있는 웃긴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텐데 그런 조커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 남을 웃기지 못하는 조커가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듭니다. 어떻게 웃게 만드느냐? 가면을 쓰고 웃게 만들죠. 그러니까 조커 가면은 기본적으로 웃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공연을 통해서 이 모든 어떻게 생각하면 살인 공연들을 성공시킴으로 인해서 유사한 맥락에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게 되는 수많은 시위자들에게 조커 가면을 씌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조커 가면에 웃는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의 풍경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영화가 보여주는 가장 지독한 농담 같은 것이죠. 모든 사람이 웃고 있지만 영화 속에서 가장 끔찍한 상황의 어떤 소요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고 사회는 혼란 그 자체인 것을 영화가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술과 영화로 보았을 때 웃기지 못했던 사람이 마침내 남들을 웃기는 자신만의 비법을 그대로 발휘해서 공연에 성공하게 되고 그 공연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웃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하면 굉장히 역설적이고 또 지독한 풍자 속에서 보여주는 그런 클라이맥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그것은 농담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예술이 아니다. 왜냐하면 농담하는 예술가인 사람이 조커일 테니까 라고 머레이가 공박을 했을 때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고 말하는 근거는 뉴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뉴스의 이름으로 공연을 단죄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는 총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공연을 통해서 다시 뉴스의 논리를 공연의 논리로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미디어에서 말하는 뉴스는 지독하게도 가진 자의 편인 것으로써 영화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뉴스의 논리를 예술의 논리로서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영화의 후반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런 구도는 엄마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는 TV에서 나오는 뉴스가 다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특히 뉴스에서 나오게 되는 토마스 웨인이 하고 있는 얘기를 철석같이 믿어서 이 도시의 구원자는 토마스 웨인이 될 거다라고 믿는 사람인데 그런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은 사실상 머레이를 살해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예술적인 맥락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제목을 하지 못하는 뉴스의 논리를 아주 폭력적인 예술의 논리로 제압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 같은 엔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토드 필립스의 영화 조커는 BTV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